배터리 양 봐서 이제 문싱을 두 번 탈지 안 번 탈지는 한간중간 라이딩 하면서 그렇게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번 탈지 안 하러 가야겠어요 반찬 싱글입니까? 문산골이라고 하던데요 오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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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우와 쎄다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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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 이번에 보창 급사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있는데요 ת 으 문앙 dishwas 으 했 으 무난뽈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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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느려서 가요 가요 음 으 아 뭐 줘받 어 으 으 으 으 뭐 되죠 마치고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와 와 와 오오오오 오오오 퐁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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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well quite 이럴준다 이럴준다 우와 우와 큰일날뻔 했네 고맙습니다 우와 우와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이거 안되네 왜 아니 요기 사선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위험할 것 같아 위험할 것 같아 위험할 것 같아 처음 가는 길이야 아니 요기 사선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오씨 오씨 길이예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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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다 쎄 우와 우와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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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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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어이 저불 앞에 보내야 되는 거 아냐 어 우리가 길을 몰라서 어 앞으로 가시죠 길을 몰라서 그래요 어 저도 기재로 그래요 먼저 하겠습니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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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 샤블리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나 힘들어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왜 아 아 아 2 아 3 2 으 아 우호 고, 너 그래서 뭐 번호 끝이요 우와 쎄요? 형 이게 무슨 싱글이야? 군수 싱글 군수? 뭐야 이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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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 우와 우와 어 아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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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무슨 광교산 오르방길 같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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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미쓰고 느낌도 나면서 오도방을 합쳐놓은 것 같은 정말 힘들다 하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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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시 기름으로 어휴 힘들어 아 어휴 힘들죠 으흐흐 어어어어 우아 우차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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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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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 아 좀 소리가 오긴 어려운데 네?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아 오 시아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아이고 아퍼 아 그럼 더 좋지 않습니다 마칩니다 으 으 으 으 아 이거 여유가 더 쎄다 메오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우와 이거 아닌데 쎄다 쎄 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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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어어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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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힘들어 아 이거 대단해 이거 얼마나 내려온거에요? 어 이게 한 5분의 1? 5분의 1이요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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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자 야 야 야 ju아 와이 와이 이순 모르겠어요 더 . 한글자막 by 한효정 으 자가 말이죠 어 어 어 어 어 소라서 잠깐만요 네 어 어 뭐 가때 다녔네요 뭐 이건 여긴 내려와 줘 이게 내려가면 딱 어디에요? 아까 그... 대천비전에 출발하던 그쪽쪽으로 가죠 아 그래요? 먼저 가셔도 되요 가셔도 되요 저 아무리 봐도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선택하셔도 됩니까? 그럼 브레이크 뭐죠? 아이씨 내 미쳤지 이걸 야 이건 여기서 안되네 코드는 좀 핸드위치 그 코드같은데 급하게 가질 수가 없으니까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기가 더 힘든데요 우와씨 야 이거 미륵은 완전 비단길이네 천천히 길이네 우와아 우와 우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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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와 와 와 손이 장난 아니네 손이 나네 후 후 손가락 좀 알 수 있어 코드는 저도 아 그래요 많이 밀려요 아니씨 어디 용락하고 밀어 탈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는 브레이크 한 4배는 젖었는거 아 그래요 예 아니 저도 원래 브레이크 많이 넣었는데 거기서는 별로 많이 앉았거든요 아 여기는 으 으 으 으 으 어 빰 걸었다 빵거랬지 빵건 안나 빵은 아 빨라 누가 아니 빵구난 줄 알고 사람 어 소리하고 죽었는데 아주 아 아 아 아 아 아 예 나 보조판 때문에 다뤄야 되는데 브레이크 원조 바꾸게 생겼네 어 아 아 진짜 노블렉이 가네? 노블렉이요? 노블렉이 어떻게 합니까? 살아야 되는데 노인도 노블렉이 해야지 이런 데서는 아... 우네... 어... 그냥 소리들을 그냥... 자갈치는 다 양반들인 것 같애 어휴... 우와... 뭐야 이거... 우와... 내가 잘 알았다... 어휴... 가셔도 돼요 아니 먼저 가셔도 돼요 저... 제가 좀 많이 쓸 것 같은데요? 여기다 뭐 자주 타는 거니까 우와... 우와... 예? Especially between the world 우와, 이거 뭐야 노인도가 거의 저긴데요... 대구압산 와 뭐야 이거 잠시만요 와 먼저 가세요 손이 너무 아파서 와 완전히 풀고 가있어 완전히 풀고 마지막에는 더 브레이크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? 그때는 뭐 끌어내줘고 안돼요 아이고 와 죽겠네 이거 애들 영상보면 놀릴텐데 그래서 브레이크 아 여기 한번 내려가서 한번 또 쉬어야겠네 이건 뭐야 우와 씨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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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험하다고? 우와 아 이게 집에서 많이 갈굼 당하시나봐 다 왔네요 뭐 물 보니까 다 왔네요 여기 조금 쎈데 다 왔네요 이거 저번에 왔던게 같은데 그때 한번 저기 쎄시 누님하고 한번 탄 적이 있었거든요 아 여기 왔을수도 있었거든요 조금 뒤에서 뛰어가지고 가면 괜찮을건데 오 아 제형님 잘타요 네 오어 오시 바로가요? 아 저렇게 가요 오오오오오오오 네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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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무 으 으 병사 으 으 으 으 으 우와 c 으 으 야 이게 모두가 저리 가라네 아 뭐 c 뭐야 이거 우와 물어서 잠시만요 으 으 아 뭐 손이 아플려고 그래 으 그러니까요 으 괜찮아요 으 으 으 여기가요 으 먼저 하실래요 제가 제가 뒤에서 할게 잠깐만요 어 올라가야죠 아냐 내가 뒤따라 깨대한테 라인을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선생님 으 네 아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뭐 아빡 구나 노래 따 두집도 나중에 살수리지 말고 와 이게 그 절벽이 아 그거에요 와 c 뭐야 이거 이 바라산고 была 10 명함도inta 어씨피 라인이 안나오는데 뭐 졸업하니 아 오 c 와 와우 이거 뭐야 와 일단 경사가 아우 세 오씨 여기 나갔다 큰일났뻔 했네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으아아아 아씨 브레이크부터 바꿔야 되나 으 으 아 으 으 으 파타 으 으 으 와 와 와 와 와 와 지방이 넉넉하게 부어났다 절벽 수준이네 어휴 우와 뭐야 우와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데리고 있는데 그냥 오른쪽에 우와 오른쪽에 우와 우와 와 살았다 와 살았다 와